니네 형 사실 비유할 게 딱히 없었는데 딱 제대로 생각한 게 있어요 바닷바람 바닷바람? 왜냐하면 바닷바람이 되게 차갑긴 하잖아요 근데 차갑긴 하지만 바닷바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와 이 바람이 바람을 흘러 이 바람이 바람 스트레이키즈의 바람 빛 침대, 빛 침대, 벙검에 곧 이쁘다 그러니까 약간 낚시를 하고 싶어하잖아요 아니 진짜로 잘 살려 내 채널을 가는 거야 니너낚시 봐 봐 봐 잘 나오는 거니 니너리 4차원 시리즈 이런 거 Q. 주인아, 모두가 있는 선수 Q. 주인아, 은근 맛있다 Q. 주인아, 은근 너무 맛있어 Q. 주인아, 은근 Q. 은근 아, 은근 와, 형제 번째야 리도야 천재야 대단한 형이네 Q. 은근 아, 그럼 뭐해? Q. 은근 진짜 맛있어 Q. 은근 와, 맛있다 Q. 은근 빠르네 우리 리도 형 리도 형 뭐하는데 보여서 1, 1, 2, 1 아, 저거 올까요? 알았어, 통내놔 가자 아, 나 죽은 게 더 웃겨 그럼 나한테 관심, 나한테 관심 있겠뻔인가 안에서 아니, 안에서 saint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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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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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사람 속에. 사람 속에. 사람 속에. 눈빛이 뭔가 약간. 뭔가 이렇게 매섭게. 다행이다. 저격수 같은 눈빛이에요. 맞아요. 저격습니다. 이뻐요? 이뻐요. 샹님 이뻐요. 맛있다. 머리 좀만 이러고 있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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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하. 하나도 페이ek. 하하. 하하. 하. 恩.... 헷... 아, 하하하... 아, 싫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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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어머니 싫어해! 어... 이달이 이거예요? 응 뭐래? 미생인가 감사합니다 형 이거는 정성을 형 뭐해? 뭐해? 미생인가 응 형도 재료가 되고 싶지 않다면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 그 빈자리 채울 수 있던 너 그저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네겐 힘이 돼 굶었단 말 밖에 못했던 네가 널 향해 손을 내민다 그 손을 잡은 너와 함께 전부 다 더 큰 꿈을 외친다 내가 널 위할 수만 있다면 묻어낼 수가 있더라고 누가 더 빌었을 만 있다면 내가 둠이 되더라고 와우 여긴 네가 있어 쩌쩌쩐 되지 나 봐라 I am you I see me in you 너와 있을 때 난 알 수 있어 너는 내가 되고 넌 네가 되고 너는 네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나한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향기를 채우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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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창빈이 냄새 안돼 이 냄새는 스테이크 눈에 바로 저기 저기 샤랍서 있잖아요 어 거기 이제 의자 뚫어로 앉아있었는데 샤랍은 없었는데 그 창도 아는 거 있었어요 그 창도 아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꽉 차있어서 상해서 모자 없었는데 저 지금 막 의자가 잘 안아주셨습니다 오오 창빈 나 근데 비행기가 너무 작아서 잠이 안가져 형 잘 잤나? 응 봤어? 봤어? 나 잘 때 어떻게 잤어? 형 잘 때? 아 처음에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좌석 똑바로 한 거 아니냐 형이 그 상태로 잠든 거야 너가 띄워준 거 기억나 그래서 중간에 형 뭐 잘 때 이상해 보여서 아니 등받이가 이렇게 90도를 이렇게 했으면 최대한 편하게 잤어 이해는 잘 했었는데 내가 중간에 끼워줘서 한껏 의자 조치라고 했으면 좋겠어 한 10분 지나고 어? 생각나면 자는 거지? 그런 거 다 쓰면 일어나게 urged LET'S GO 정말 казалось 여러분들은